자 여러분 유하유하 유하유하 오늘은 어제 아들이 꿈속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철의 숲이라는 데를 들어갔죠 계속 철의 숲 예언에도 나왔던 아이언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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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진짜 거기 가서 어떤 여자애를 만나가지고 여자애가 안내하는 곳으로 가다가 제가 중간에 끝냈는데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출발 따라가다가 끝났거든요 나 오늘 또 시작할 때 키 헷갈릴까봐 겁이 나는군요 악대 공격이고 올라가는가 오케이 괜찮은 길 얘는 그냥 앞으로 쭉 가면 되겠지? 주변을 잘 보고 가야... 어허우 어허우 어어 이루와 이루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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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이것봐라 어디갔어 아 나 정말 됐다 아 정말 어 상자가 있었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행복했고 약간 마음 있는 거 아니야 탑승할 적에게 돌진할 수 있는 환영 아이백스를 소화가 난다 오 이게 뭐야 우와 무슨 사냥 같은 거 소화나는데 대박 오 이런 거 어떻게 쓰는 거지 일단 싸우다 보면 나오겠죠 음 그런 기능도 있다니 봐봐 이 아들이 내가 봤을 때 확실해 약간 드루이드 같아 드루이드 지금 신났어 약간 동급생은 처음 만나가지고 약간 이분이 들떠있는 것 같아요 스킨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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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두근 혼자 봤어 혼자 있다는 거 보니까 다 멸망한 건가 신뢰되는 질문을 해버렸어 아 스파이더맨 닮았다고 약간 로프 타는 건 비슷하긴 해 아 근데 게임에는 원래 이렇게 여자친구 있어 어머 어머 야 아 얘 이번엔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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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성에서 패기 어 됐다 나이스 아 그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칭찬할 필요 없는데 뭐 없나? 오는 길에 뭐 없네 아니 저 여자의 능력 좀 탐나는데 저 색깔 가루 던지는 거 오 힘 세다 아 절대 은근슬쩍 이렇게 손 이렇게 포개면서 이렇게 어? 잡고 그래야지 쓸 수인 척 딱 들고 있을 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아 그런 거 해줬어야지 아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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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달리기 샵 그렇지만 달리기 샵보다 나는 파밍이 더 중요해서 맞아? 오오 뭔가 여기가..버리고 온거 아니겠지? 이런데 아이템 두고가면 찝찝하다고 꿈속인데 다시 올 수 있을까? 와아 아아 점프 와아 뭔가 두고 온 아이템은 없네요 가자 벌써부터 이렇게 데이트 여기는 밤이 있으려나? 일단 지금은 영혼의 매를 소환? 길게 눌러서? 오우! 오 어딨어? 어딨어? 아우 나 보기 제일 싫어 아우 나 보기 제일 싫어 뭐 없네? 독이 진짜 야금야금 도트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어딨같은 제일 싫어 여기 혼자 살기에는 너무 험악한 숲 아냐? 저 친구도 싸울 수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린 친구가 살기에는 각박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파밍할 때가 많진 않네 여기 여기 오 오 뭐지? 오 오 오 오 비영 걸릴 것 같아요 옆에 있습니다 오 오 앙그르 보다의 남집 잠시만요 저의 사라인인가요? 다시 볼 수 있어 다시 볼 수 있어 이거 나중에 오는 건가? 그림도 있고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오 집이 너무 오픈형인데 뭐야 얻어내면 이제 예언에 관련된 그림들이 쭉 있는 건가 네 내가 준비할게요 오 오 오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아 그 하막지홍에서? 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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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트레오스가... 티루한테 인정받는 건가? 어머 아파 갑자기 변신했어 오 여자애 되게 침착하다 오 뭐 어떻게 알고 저렇게 다루는 거지? 설마 저 늑대들도 이렇게 되나? 아 정말요? 아 오딘이구나 아 저게 오딘한테... 아 맞네 저 두 빡빡이 가운데 빡빡이 느낌 보니까 오딘이구나 아 저게 오딘한테... 저 두 빡빡이 가운데 빡빡이 느낌 보니까 오딘이구나 이제 잊지 마세요 미래를 잊지 마세요 로키 잊지 마세요 넌 대단하다 그리고 네 네 네 네 네 네 여자애 되게 침착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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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부인 중 하나라면 부인이 여러명이야? 네 원래 신화 속에는 일부 다처제긴 하지만 일부 다처제긴 하지만 또 신화 속의 인물들이 일부 다처제긴 하지 뭐가 되게 많다 뭐야 먹이주는걸? 뭐야? 이거 뭐지? 여기! follow me! 어디 가시죠? 음식을 구입하고 채소를 구입하고 매일식품을 구입하고 하지만 먼저 내가 누구를 만나게 농사짓고 살고 그러나보네 목소리가 고운데 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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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얄라리 얄라 생각나네요 정산의 사로리 났다 얄리 얄리 얄라성이구나 얄라리 얄라 얄라 나도 태워줘 얄라 쟤가 가끔씩 사용하는 언어가 뭐지? 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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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뭔가 느낌 되게 좋다 이거 타고 가는거 그래서 어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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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이 어드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나 아 이런건가 아 여기 표시되어 있다 그 배 타고 가는거랑 같은 느낌이네 아 이게 그 조개구나 아까 그 무슨 조개라고 했던 조개가 엄청 큰데 징그러운데 물이 엄청 깊나보다 약간 무화가처럼 엄청 큰 대추 무화가 느낌 나기도 하고 이쪽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저기 하나 더 있다 아니 근데 보니까 여자애가 아트레우스를 다룰 줄 아네 느낌이 딱 뭔가 딱 다룰 줄 알아 벌써부터 제대로 부인감이 맞아 통제할 줄도 알고 다룰 줄도 알아 일어날 수 있을까 이제 아버지의 삶을 지켜줄 수 있을까 로키 우리 시간을 지켜줄 수 있을까 여기는 조개가 약간 꽃같은 느낌으로 살아 올라가서 나무도 탈 줄 알아? 고마워 이 아이가 네 미래의 남편일거야 이런 얘기도 한거 아닐까? 이 아이가 네 미래의 남편일거야 벽화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뭔가 오 똑똑한거 보소 너무 똑똑하네 엄청 똑똑하네 말 다 알아듣네 그치 그치 이 과일도 볼 때마다 주워야되나 아깝다 올 때마다 조금씩 주워야되나보네 아 부셔줘야지 오케이 오 잠수도 해 아까는 저렇게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쏘리 쏘리 밀 생각 없었는데 이걸 밀어버리네 미안하다 아직 그렇게 깊은 사이가 아닌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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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저게 뭔데? 지금 못먹는거야? 지금 못먹나봐 지금 못먹나봐 근데 섣부른 스킨십은 하면 안되는데 내가 잘못된 움직임을 놀래켜버렸어 어? 가자 됐다 혹시나 싶어서 던져봤는데 나이스 이렇게 이렇게 하는거구만 오 좋아좋아 한바퀴 돌아왔네 왜 아버지 속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아버지 속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 강화할 수 있는건가? 오오 오 뭐야 뭐야 의복 의복 입수 아이템 있는거 봐 방어구 나이스 유툰족 활 오 활 바꿀 수 있다 근접공격과 화살 공격의 기절효과가 크게 작용 룬 화살 상태의 데미지가 증가한다? 쓰읍 뭐 신기해 보이니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신기해 보이니까 일단 뭐 만들어 봐야지 그리고 악세사리 음파살이 주는 상태의 효과가 증가 음 음 이런거는 뭐 딱히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위복은 어떻게 입지? 잠시만 방어구 아 여기있다 얘는 뭐 딱히 뭐 방어를 한다의 느낌은 없어가지고요 그냥 얘는 예쁜거 입는거야 예쁜거 이게 제일 괜찮아 보이는데 새로운거 입죠? 새로운거 구했으니까 새로운거 입자 음? 아 이렇게 보니깐 또 괜찮네 노란색깔 잘 어울리네 빵을 주는건가? 뭔가 늑대한테 빵을 주고 있는 그림인데 그림별로 다 한번 볼까요? 여자애가 그린건가 보네 호감 샀다 호감 샀다 되게 많다 좋아좋아 호감작 좋아 어 약간 거인족이 모든걸 다스리는 느낌 가운데 엄만가? 좋아좋아 호감작 좋았어요 그림에 대한 칭찬 역시 와 조각도 해? 오 으흠? 뭐 가져갈 거 없지? 꼼꼼하게 봐야 한다 여기 이쪽은 이쪽은 우리가 왔던 곳이고 다시 가는 건가? 뿌리를 또 채취하러 가 즐거워 지금 이 순간 아트리오스는 지금 이 순간이 즐거운 거야 그릴수 있어 뭔가 크림이 그려져 있는 곳 뭔가 크림이 그려져 있는 곳 이즈 그릇 이즈 그릇 이즈 그릇 이즈 그릇 당장 ilan исл 얙 아트리오스 니가 무겁다잖아 아트리오스 니가 무거워서 그런거야 통장 Alicia 어떻게 생긴 건데? 저런 거야? 징그러운데? 진짜 조금 떼어간다 더 타고 가야돼? 이런 데까지 데리고 오는 건 조금... 오 마이 가야드 월프... 우아아... 오! 아빠의 분노 형태는 얘는 윗댁인거구나? 나이스, 마무리까지 이 친구들 이제 분노 게이지가 쌓이나 보다 아들이 좀 더 괜찮은데? 역시 아들인가? 아, 뭐야 자, 나이스! 야! 왜 타이밍 안맞는데? 해몬을 했는데 왜 타이밍이 안맞은데? 어, 뭐야 내가 이 친구들 내가 이 친구들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이거 애들이 훨씬 잘 싸워 애들이 훨씬 잘 싸워 깔끔해 호흡이 아주 좋아 난 이쪽으로 갈게 마저 뿌리를 캐고 오렴 아 캤구나 따로 가는 줄 알았네 아니었네 얄라 괜찮아 안 다쳤니 안 다쳤니 우리 송아지 그 위에서 그 위에서 그 위에서 구한 것만으로 아마 너는 그 위에서 구한 것만으로 찾을 수 있을까? 왜? 너는 모든 많은 감성들을 공개할 수 있거든 그냥 폭력을 안 해 그냥 폭력을 안 해 폭력을 안 해 폭력을 안 해 또 폭력을 안 해 또 폭력을 안 해 떨어지는 줄 알았다 어휴 또 부서지는 떨어지는 줄 알았다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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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이런 거 보면은 꼭 여자애들이 약간 좀 더 안칼진 느낌 남자애들 순수해가지고 안칼진 좀 더 여자애들이 성숙해 여행자 이곳 우리는 이제 그 위에서 나이 Kosmos 군대히 더 ihrt 이어 더 있고 싶어 하네 이러다가 여기서 나가기 싫어하는 거 아니야? 나약 아직 그런데 아빠 옆보다 네 옆에 더 좋아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아 원샹하오 아 여기 아니야? 저쪽인가? 이쪽 아니야? 아 맞구나 지나칠 수 없지 같이 가 같이 가 두고 가지마 오 잠깐만 잠깐만 내려봐 아니 벌써 내가 봤을 때 벌써 아트리오스는 정을 줬어 또래를 만난게 처음이라 정 들었어 벌써 칼에 영혼이 있거든 아니 아빠가 쉬고 있으면 아들이라도 모아와야지 어쩌겠어 아들이라도 열심히 모아야 되지 않겠어? 뭐해고 바닥에 똥인줄 알았네 돌을 들고 있었던거구나 먼지기 아 살짝 아 아 아 아 아니 손에 들고 있는 돌 되게 똥 같잖아 제 손에 들고 있는 돌 색깔이 진해가지고 아 아 오 두 번 늘어났다 오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아 아 아니 미친 아 뭐? 절대로 변신을 하라고? 안됐어 죽었다 물속에서 마구잡이로 나오네 또 똑같이 슬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씨 뭐야 이 자식 아 어 아 분노가 되게 금방 찬다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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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윽 여기 숨어서 숨을 못하겠지 아 아 이건 안나가네 세발로 나가서 숨어도 되지 흫 흫 흫 숨어서 사도 되지 이럼 아 근데 반피 됐어 피 없나 아쉽게도 없구만 불러 너 아픔 보이니? 친구야 아픔 보이나? 앞에도 안 보일 것 같아 저거 뭐야 저거 어떻게 먹지? 잠깐만 저거 어떻게 먹지? 어 여기 타고 갈 수 있겠다 가자 저런 거 잘 봐야 된다고 어허 그렇지 그렇지 이런 거 먹어줘야지 아 어제 몇 개 놓고 간 거 찝찝해가지고 문에 돌 정제? 어 갈 데 없지? 가자 거기 멸종인데? 아니 근데 이 정도면은 둘이 결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아? 그러니까 종족의 종족의 번식을 위해서는 고전을 위해서는 둘이 결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결혼을 하기 싫어도 아니 후세에 자이언트를 계속 남기려면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지금 자이언트가 둘 밖에 안 남았다잖아 미래를 이어가게 하려면 어쩔 수 없잖아 보니까 둘 잘 어울리는데 너무 취향이 아니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세상이 둘만 남은 세상이라면 너무 취향이 아니라도 취향을 따질 정신이 있을까? 여러분들은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랑 여러분들의 취향이 아닌 여자가 이 세상에 딱 남았어 그럼 그냥 다같이 멸종할거야? 다같이 멸종의 길을 택하는거야? 오우씨 뭐야 아 뭐 그것도 그렇긴 한데 싸움에 집중을 하고 자식 얘긴 나중에 뭐야 두마리 남았던거 같은데 없어졌네 길리류 고생했다 싶다고? 미래를 이어가야 되지 않겠어? 그래도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거겠지 진짜 그런 상황에 처해있으면 본능이라는게 발동되지 않을까? 뭐 어쩔 수 있나? 어찌보면 단군시대부터 이어진 우리의 문화도 정말 몇 대 손에 걸쳐진 다같은 아담과 이브한테서 나왔을지 누가 알구 어떻게 알겠어 확인할 길은 없지만 저건 사람이 아니라 아이고 10초가 오우야 피하라고 아 이런 자기가 죽지않아 어우 저긴 못올라가네 정작 이제 기원전 몇 년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쭉 따라가보면은 다 하나로 이루어져игр은지 시작을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종 전 vacant 어디viaние pare aho 어디있어? 아빠가 해준 것처럼 하려다가 와 어 갖고 있던 구슬 들고 있던 여자가 진짜 착하다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 갇혀있었어 바깥에도 있었잖아 들고 나갈걸 난 여기 갇혀가지고 몇 년째 그럴 수도 있는데 되게 착하네 바라 진짜 이름이 새겨진 구슬인가 영혼인가 설마 지금 쟤가 갖고 있는거 엄마 영혼이야? 형체는 없지만 살아있는거잖아 저 안에 숨어있는게 고작 평화라니 그니까 전쟁 피하려고 저러면 진짜 못찾긴 하겠다 무슨 소리야 결혼식 하객들인데 근데 무슨 소리에요 없애다니 없애다니 아 자기가 죽을거 자기도 없는거 보면 자기도 언젠간 죽을거라 생각을 했겠구나 어떤 판타지 어떤 판타지 같은거 보면은 뭐뭐 뭐뭐의 수호잖아 이런거 있잖아 라디언 이런거 있잖아 그런 역할일 뿐인거잖아 이 여자애 기분이 안좋았다 기분이 안좋을수도 있겠어 기분이 안좋을수도 있겠어 어허 야은 나한테 돌아가지 근데 저 위에는 어떻게 올라가지? 뭐 있는데? 여기도 올라갈 수 있는데 저거는 건너편에서 발로 차야 된단 말이지? 안 돼 아 아니 아니 아 오마이갓 아 아 그렇지 오 아우 아우 뭐야 한방에 뒤져버렸네 오십신 그냥 피할걸 그냥 피할걸 뭐야 너무 쎄다 개쎄네 뭐야 너무 쎄다 개쎄네 그냥 피할걸 아우 시작부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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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조심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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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어우, 야, 씨. 오, 뭐야. 오, 씨, 겨우 살았네. 오, 씨, 큰일 날뻔 했네. 왜 안 내려지나? 안 막아지는 거야. 아, 씨, 깜짝 놀랬다. 안 막아져서 흠칫했네. 분도덕화에 살았어. 물론, 지금. 다른은.. 계속 멈출보셨어. 아니.. 어디에 있을지? 누구나 알지. 아, 이 뒷길은. 아, 반대편이구나, 완전히. 분노가 짧아 그리고 약간 크레토스보다는 짧아 근데 더 좋은 것 같아 금방 차고 혼자 돌아가네 아이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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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 제일 безопас적인 이유는 오닌이 찾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활을 지키는 건 아이콘이 찾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어 죄송합니다 내가 죽을냐 아빠는 여기 존재를 안 믿잖아 애초에 그나마 다행인 거 열어줄래? 어 뭐야 뭐야 저거 바로 인사 사망겨우는 데 엄청 크다 약간 외계인성 같아 여기 느낌 어 얼굴 놀래라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줄래? 이 주변을 한번 돌아보고 아무것도 없군 갔다올게 이디의 함몰지 아 생명을 빼앗았다고 안 좋아해 아 이 친구한테 꽃 선물은 하면 안되겠네 아 여자가 너무 티 성향이 강하네 아 남자가 아 우리 아트리오스 처음 보는 여성의 또래 여자아이의 지금 마음을 어떻게 알아야 될지 오 오 오 백불을 안아 저런 거 이것만으로는.. 넌 앞으로 leading, 난 전달하자마자 강아지 오우, 효과 너무 예쁜데? 그냥 마음에 안 들수도 있어요 더 큰 강아지 많아지는 더 볼 수 있다 진공하고 계신지 가능성 있어 가능성 충분해 미드가는 시에로 오는건 와우 아이고 어우 어두워서 깜짝이야 어딨어 어 그렇지 이쪽 한번 보고 가자고 오우 좋아좋아 너무 예쁘잖아 어우 좋아좋아 상자도 너무 예쁘잖아 상자 색깔도 너무 예쁘구만 오우 깜짝 놀라 아이템 아니 자식들 아이템은 자식들이 내 아이템 아이템 없는 거였어 아 있는 줄 알았더니 오케이 한번 한번 꼼꼼하게 어어어 놀래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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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오케 으아 으아 가자 이쪽은 다 본거 같애 아 근데 이 중간만 좀 밝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어둡네 저기도 상자가 있네 저기도 상자가 있네 에 잠깐만 저기 몬스터 있으니깐 아네 넘어가야지 아 몬스터 먼저 때려서 아하 상자 못먹네 어 어 괜찮니? 괜찮니? 괜찮은거지 그렇지 괜찮은거 같네 저긴 어떻게 가지? 돌아서 가나? 너무 깜깜하다 길을 모르겠어 이거 잡았다 너무 깜깜해 아 뭐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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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잔채기들 뿌셔 또 있어 아 뭐야 다 뿌셔진거 아니었어? 됐나? 아 오케오케 아 상자를 빨리 열고 싶어가지고 너무 어둡잖아? 여러분 뭐.. 아 이거 방송하면은 뭐가 좀 보이네? 난 너무 어두운데? 아니 방사화면은 그래도 좀 보이네 뭔가 테두리라도 좀 보이는데 나는 이게 빛이 반사되가지고 화면이 약간 하얗거든요 조명 때문에 나 아무것도.. 나 조명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 여러분들은 좀 보이네 엄청 꼼꼼해가지고 아 저기 어떻게 가지? 아까 거기 킬이 있었나? 그럴까요? 조금만 밝게 할까요? 어우 너무 어둡다 내가 안 보여 어 한 10만 좀 올려볼까? 오오 좀 나은거 같애 오오 좀 낫다 그래도 좀 낫네요 어 아까 가던 길인데 빠른 길 뭔가 올라가는 길이 있나? 막 다른 길인거 같죠? 안 돼 안 돼 저 아이를 먹을 길을 찾아 빨리 찾아내 찾아내야 돼 저쪽에서 내려오는거 같애 여기서 가는게 아닌거 같애 저쪽에서 내려오는거 같애 저쪽에서 내려오는거 같애 도와주 룰 뭐 죽을거 맞애 으음 음 아니 뭐야 저 위에도 길이 있잖아 올라가는 길이 있어 분명히 아 여기가 길이다 오 좋아 좋아 길 찾았다 어쩌다보니 오 여기다 어 여기 아니네 아씨 아 여긴 줄 알았더니 아니오네 아 맞아 어 오케이 좋아 좋아 새로운 지식 두루마리 아까 밑에 길인가 여기가 막혀있구요 아니 마법 날라오는게 어 너 왜 거기 저기요 너 왜 못 올라와 아니 너 올라와야 나랑 싸우지 어쩐지 엄청 멀리서 자 올라가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 이렇게 올라오는거야 알겠지 아 일단 길이 있는지 없는지 좀 여기가 근데 어차피 가는길 없어 보이거든요 업어주고 싶은데 그런 모션이 없네요 여기는 여기가 끝인거 같고 이쪽도 뭐 이쪽도 뭐 아까 우리가 갔던 데 옆 옆부분이라 한 바퀴 돌았는데 음 저 완전히 저 상태면은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다 본거 같죠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뭔가 다른 길을 찾아야돼 아 여기 아까 보기 오오 왔다 왔다 됐다 됐다 여기 길이 있었네 아 뭐야 저거 쏠라고 했는데 음 여기가 위로 올라오는 데가 맞나보군요 아이템 어 뭐야 아 놀래라 아 일단 두쪽으로 어어 저기다 어 상자상자상자 상자상자 상자상자 아 아 나 어디서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거야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거야 상자를 뭐 아이 또 뭐야 아니 어디서 어디서 이렇게 한두바리가 튀어나온거야 어디서 둥지 있어 계속 나오는데 어디 둥지 있나 위에서 내려오나 아니 못 먹어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위에 아 위에 있나보네 위에 먼저 처리하고 와서 먹어야 되겠다 위에 있나봐요 오케이 다시 한번 도전 다시 한번 도전 아 맞네 이게 위에 있나봐요 맞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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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때문에 상자를 못먹잖아 계속 나와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여기 올라가서 했고 다리쪽 아 이쪽 적극적이야 어 적극적이야 어 아까부터 계속 적극적이야 아 뭐 없나 뭔가 힘이 쎄한데 여기 그렇지 아 아 아 음 네 잘 한 안 에 넣어 뭐 downloaded ydang 음레 은 애 Prof AI би 뭔가 부셔야 될 것 같았어 여기구나 찾았다 여기였구나 여기였구나 뭐야 악세사리 얻었다 뭐야 지금 받은 게 이건가? 룬소환 쿨다운 상태일 때 룬화살이 주는 상태 효과가 크게 증가한다 음 이걸 빼고 아니 이걸 바꾸자 첫 번째 화살 느낌보단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우 아씨 불렀네 아 아우씨 피라도 피드비라도 하게 어 오케 페이베르 컬러 어 페이베르 컬러? 아 나락도 색깔 아 아 모든 색깔을 사랑하는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오케 저기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아 여기 있구나 돌아가자고 돌아가자고 길은 네가 아는 거지? 다 본 건가? 다 본 건가? 다 본 것 같은데 돌아가자는 말을 하는 거 보면 오 꼼꼼하게 다 본 것 같네요 아 아 어 아까 없던 분이 저기 계시는데요 나 아까 들어올 때 없던 분이 누구시죠? 누구시길래 저렇게 문 앞을 지키고 계시는 거지? 하필 게이지도 없는데 이거 참 아 이거 그 녀석이잖아 어 오 오 오 오 아우 이 잔챙이들 얘를 잔챙이들 소환이야 아니 그것보다 나 그걸 어떻게 소환해? 잠시만 스킬 사용법 좀 봅시다 소환하는 거 어떻게 소환하지? 아까 배운 거? 이거는 일단 배우고요 가까이 붙어서 싸울 수 있는 건 다 배우는 게 무조건 좋아 아까에서 싸우는 걸 주로 하기 때문에 본능 정확한 순간에 회피를 한 다음 그걸 누르면 시간이 느려지고 쳐내기 적을 공중으로 띄운 후 아 이거 전체적으로 시간이 늘어지는 거네 하나만 할 수 있는 아 돈이 비싸네 유물키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유물키가 뭐지? 옆에 있는데 키라 아 아 아 아 아싸 풀피로 간다 여러분 풀피로 갑니다 풀HP 나이스 기가 보기 기가 보기 일단 싸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도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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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언지 도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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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하면은 아우 미친 피도 얼마 못 먹었어 뭐야 죽어라 이거서 됐다 R1을 누르면 시간이 느려지고 세번 쓴다고? 오 겨우 살았다 가드에다가 아아 다 주웠나? 가자 오 그래도 잘 싸웠어요 한 번 주워서 다행이지 굿보이 굿보이 착하구만 이제 타면 되니? 아니야? 아 아니야 아 아 참 꼴 막아서네 여기 맵은 그래도 좀 엄청 복잡하지 않네요 웬만한 건 다 주워먹을 수 있는 것 같아 웬만한 건 다 주워먹을 수 있는 것 같아 예 예 위험한 건 다 주워먹을 수 있는 것 같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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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대목씨 막 빛나는 거 아니야? 우와 징그러워 저렇게 많으면 징그러울 것 같은데요 원래 저렇게 많으면 반딧불이 실제로 안 보셨죠? 좀 징그럽던데 오 분위기는 좋아요 뭐 왜 뭐 내가 움직여야 되나 했네 이뿐 풍기네 이런 반짝이는 건 보면 예쁘다 파이팅 숏컷 고생했어 얄라셔원 고생했어 뭐야? 뭐야? 다른 존재도 있어? 피 흘려 What happened? 그릴라? 그릴라래, 그릴라 눈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눈이 저렇구나 그릴라래, 그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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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만 빼내가는 나쁜 사람인가봐 걔네들이구나, 아까 우리 진짜 뭐 그렇게 많아 약하기엔 엄청 약하네 그릴라 잡하러 잡하러 하하하하 이것 봐라 갈나? 오케이 뭐? 할머니라고? 할머니라고? 통과할 방법을 찾아보자. 음... 아하. 그렇지. 이 쪽으로 가면 돼. 나 혼자 가는 거니? 넌 안가? 아, 저쪽에도 있다. 아하. 나도 저쪽으로 가는 거구나. 이 쪽에서 여는 거였네. 오케이. 좋아, 좋아. 아우, 아까 근육 속이잖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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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봐라 쌍으로 양쪽에서 공격하니까 미치겠네 싸움할 때 한 번씩은 죽는 것 같아요 다시 와 아 아 아 아 아 독뿜는 애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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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와 나 미치겠네 땅 속으로 들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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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에이가 이거 차면 되겠다 대화는 올라가서 하면 안 돼? 나중에 나 먼저 올려주면 안 되니? 동물의 영혼에서 자유를 얻는다고? 되게 변태 같은 짓 아니야? 뭔가 이 욕구 자체를 그런 데서 얻는 거면 약간 변태 같은데? 우와 할머니 진짜 큰 거 아니야? 자이언트를 할 수 있고 엄청 클 것 같은데? 이런 데는 뒤져볼 가치가 있지 뭔가 있을 거야 뭐 없나? 파밍할 게 있을 줄 알고 넘어왔더니 말 아무것도 없네 가자 키가 다? 아 올려주려고? 와 진짜 저만큼 어떻게 크지? 발육 상태가 얼마나 돼야 그 정도 크기로 크는 걸까? 자이언트는 아기들도 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치고 너무 조그만한데? 동치가 발육 상태가 굉장히 좋은가 봐 일단 주변을 살펴봐 쭉 특별한 건 없고? 상자? 이거 하나 넘어가는 쪽 아이템 먹고 아이템 먹고 돌아가기 가자 뭔가 난쟁이 된 것 같아 엄청 작아 아니 작은 게 아니라 이게 큰 거지 어 저 건너편으로 가야 돼? 올라가는 길이 다른 데가 있나? 이거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었군 좋았어 이래서 꼼꼼하게 봐야 된다니까 여기저기 아트레우스는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포 게임 보는 느낌이야 되게 엄청 큰 거인의 집에 숨어들어서 약간 식인 거인의 집에 숨어들어서 뱀이야 뱀 설마 저 영혼을 동물에 넣을 수 있나? 아무나 왜 하필 뱀에다가 좀 더 거대한 애한테 넣으면 안 되나? 아 평생 사는 게 아니구나 근데 죽은 인간한테는 쓸 수 없는 것 같은데 영혼만 빠져나간 형체한테만 통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쓰려고? 콧구멍에 집어넣나? 입안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 아니야? 지금 저기 있는 구멍이 여기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아 너무 원초적으로 생각했네요 아니 지금 뚫려있는데 콧구멍밖에 없으니까 입을 안 여니까 오 살아났어 말은 할 수 있나? 말은 못하는 건가? 사람이 영혼이 들어간 거 같긴 한데? 뭔 개소리하나 싶을 거야 이걸 지키라고 내가 여기 있었는데 이걸 다시 날 줘? 이걸 다시 날 준다고? 이걸 지키려고 내가 여기 있었는데? 뭐야 이 하남자는 속으로 생각하겠지 뭐야 이 하남자 저렇게 배짱이 없어서 실망이야 하나 보자 실망했다 지금 실망했어 딱 딱 목소리에서 느껴져 실망이란 나가는 날 문 있을 거 같아 안 들켰나 이걸? 안 오신 건 맞는 듯 와 손자 손녀는 손바닥만 한 거잖아 우리 귀여운 손주 엘로이 14.000원 어떻게 부르지 저걸? 잡혔다 얘 진짜 커 도망가라며 오 할머니 근데 진짜 무섭다 가마솥을 파괴하는다고? 어디 갔어? 너 숨어? 너 바람이 좀 계속 가야해 아! 나의 부모님으로 가만히게 이 부모님의 부모님은 이 부모님의 집이 아버님의 부모님과 함께 즐겨서 내 아버지! 너의 집은 이곳에 가게 될 것 같다! 어린이 계속되게 될 것 같다! 끊을끊어! 내가 이렇게 멋진 것 같다! 너의 집은 다가가가 다가가! 끊을끊어! 끊을끊어! 오! 오! 아! 어디서 보셨나요? 너랑은 반대쪽에서 반대쪽에 그러고 계시면 반대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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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데리고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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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에서 그러니까 할머니를 괴롭히는 일라오이 느낌 나요 일라오이 항아리 할머니 약간 노후에 할 게 없어서 할머니 유일한 취미생활이었는데 그걸 부셔버린 손자손녀 말을 너무 심하게 하시네 let's go you think you've done something here granddaughter you are nothing and no one will ever remember you not even loki not even loki you'll just be a forgotten chapter in his story 할아버지의 죽음을 해도 할게 바꿀테니까 할머니가 너무 하시네 그렇지 그래도 챙겨주시긴 했나 보네 네 just make just the way she always used to she's not a monster you know they're not going to get there she's lost she's lost she's lost she's lost she's lost 불쌍해 난 그래도 아빠라도 있지 할머니가 구슬이 되고 싶진 않았나 봐 그래도 자기 선택이니까 하남자특 또 나왔다 결과에 승복할 줄 모르고 또 구라를 이걸 또 구라를 치네 자존심 세우는 거 보소 아 치사하네 치사하네 오호 오호 이제 이제 조절해 줄 줄 안다 이거지 내가 먼저 가지러 하남자특 박박 우겨서 1등 하려팜 내가 이길 거야 아 내가 이길 거야 난 하남자니까 내가 이길 거야 내가 이길 거야 아 아 졌어 아 졌어 까비 기분 풀어주려고 나 져준 거라고 맞지 맞지 기분도 안 좋은데 일부러 져준 거라고 언제 떠나야 할지 나와있던데 너는 아직 믿지 않나요 너는 아직 믿지 않나요 근데 저 예언대로 안 되지 않을까 안 되지 않을까 세대 교체하나 아빠 센데 아빠가 죽는다고 엄마가 죽는다고 그래 봐야 돼 이거 어? 새로운 구슬? 아까 썼던 구슬인가? 아닌가? 어? 그러네. 이건 왜 나중에 준거야? 없는거 같애. 내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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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 1994이 한번 말해. 뭐또나? 그래까지 했는가? 누구나. 그게 얘는 어떡하냐? I don't know. Like I said. Once you're gone, I pardon this is over. 공허하겠다. So you know, feel free to stay. I think your part is as big as you want it to be. Oh, 뭐야, 뭐야. 뭔데, 뭔데? What are you gonna do? No idea. I can't just sit back and let my dad die. I gotta get back. 좀 어리긴 해도 확실히 다정해. Kratos 보다가 아들 보면 참 다정한 사람이야. Huh. Stars here are different. No. You just are. I am gonna see you again. Oh. 뭐야, 뭐야, 뭐야. Sure.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Okay, now. Close your eyes. And hold that tight. 돌아가는 건가? You don't wanna lose it. Home. Think of it. Repeat it. 내 몸은 아픈 것 같아요. 딱딱해서. 어디야? 어? 뭐야 집이 아니야 아 집이야? 뭐야 집 맞아? 벽이 이랬었나? 원래 집인데? 오마이갓 다 무너져가는 집이잖아 큰일이네 큰일 났다 어 놀래라 오우쉣 오우 놀래라 오우 오우 놀래라 오우 놀래라 아 진짜 놀랬네 아 씨 큰일이네 아 뭐야 뭔데 별로 수업 없네 아 나 나 울다 어팠! 아 아우 너부터 없애자 어 됐다 어우 어떻게 돌아가지? 아 이쪽으로 가면 되네 근데 여기로 돌아오는 거 들키면 어떡하지? 애는 분명히 방이 있어야 하는데 어 들켰다 아이고 이틀이나 걸렸어? 아잉 보옥이네 아잉 보옥이네 아잉 보옥이네 사춘기 맞긴 하네 사춘기 맞긴 하네 어 아빠 아 아빠 전투 오랜만인데 잠시만 아들 하다가 아빠 하니까 확실히 아빠가 쎄네 죽음 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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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저거 그거 아니야? 발기 오우 야야야 잠깐만 왜 알았지? 아, 이 녀석은 정말 못돼 그 싸움이 끝난 것 같다 우리는 싸움이 없지 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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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는 체력 좀 먹으려고 했는데 뒤에 체력 먹으려고 했는데 아니, 갑자기 날라와서 이게 무슨 경우야? 매너 없이 처음이었는데 아, 맞지? 아, 맞지? 그가 정말 싸움이 했지 아, 맞지? 헉 다른 사람들과 부모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 아 아 이게 같은 아 뭔데 뭔데 뭐야 이게 뭐야 치유를 한다고 아 아 아 아 발키리 안했어 나 그때 발키리 잡는거 안했어 아 어 어려운거 같아서 오 여기서부터 시작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요 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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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아 오 쒸.. 아! 와! 모든 범죄는 이미지... 그럼... 아니요! 트레이씨! 너는 이것을 원하자! 파이팅! 파이팅! 그녀는 우리의 친구! 저렇게 얘기 안해 뭐야 무슨 말을 쓴 거야 아줌마 썼지 저 아줌마 아줌마 썼구나 금지의 단어 무슨 생각인 거야 혼란스럽다 혼란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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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치유보니까 분노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때리면서 피쳐오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봤을때는 경로가 나아 이게 훨씬 나아 얘도 나은 것 같고 이거는 제대로 썼는지도 모르겠네 이건 지금 썼잖아 왜 느낌표가 떠 있는 거지? 착용되어 있는 거 아닌가? 착용되어 있는데? 갑시다 가자고? 왜 저런 말을 참 이쁘게 하네 저런 말을 참 이쁘게 하네 저의 인생 편하게 사는 것 같애 저의 인생 편하게 사는 것 같애 내 부록.. 부록은? 뭐라고? 뭐라고? 뭐가 동의해? 아바타 하는 것 같아. 남부삼님. 아들 없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들 없이 일부러 가고 있어. 나는 어젯으로 가고 있어. 이만큼은 아저씨가 없네. 아들 없이 이렇게 한 가지. 아들 없이 이타 할게. 아들 없이 이만해. 아들 없이 이만해. 아들 없이 이만해. 아들 없이 이만해. 도대체 저런 건 어떻게 열 수 있는 거야 언제 열 수 있는 것인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 같은 다시 돌아오는 거면 스토리 다 끝나고 돌아올 것 같은데 무슨 방법 아니 뭐야 혼자 주력해간다고 그러게요 약간 2회차를 강요하는 그런 느낌이야 저 상자들 안 열리는 거 아우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아우 아 나 정말 큰일 났네 나 자꾸 이런 식으로 피 깎는 거 아니야 나이스 군데군데 잘 봐야 돼 한 바퀴 쓱 돌아봐 어 여기도 있다 아 아 아쉽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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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부르기도 하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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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th tylko 아우 아랩 아우 아ieso 악 tså 홀 어떻게 마 아우 에 아 pla 품 아 UP 배 유겐 생겨내며 꼬박에 말자 반이 요것이 내 방에 아이디아 오마이 아이디아 워스 브로크 뱅 남아 이제 엔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강력한 얼음광선 으로 접촉한 모든 적을 서리 상태로 만든다 일단 지금 이게 몇번 썼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아니 이게 무슨 찌지직빔이야 이거 데미지는 세다 그러는데 맞추기 개어렵겠네 그냥 이거 쓸게요 개별로네 뭐야 데미지가 센데 좀 되게 별로네 치지직 비하라니요 데미지가 세잖아요 근데 맞추기 어렵겠다고 내가 내가 무슨 소린가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조심하세요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됩니다 아직 열리지도 않은 치지직에 대해서 섣부른 발언 조심해주세요 자 저쪽에 상자 거기 피 있고 상자부터 먹으러 가야되는데 걸림돌 대는건 다 없애 이것도 없애 없겠지 나이스 한 톨도 남기지 않고 꼼꼼하게 쇼컷은 만들어놓고 중간에 잘 봐야되요 이거 은근히 이 독관련된 친구들이 그래그래 이렇게 안보인다니까 이거 이거 잘 보고 가야되 이런거 위험하다 그래서 군데군데 이게 있는거구나 어 어 어 어 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으윽! 일단 잘 봐야 돼. 오빠한테 관심 가져서 불쾌해졌어. 다른 거 없죠? 어? 부수는 곳 있었다고? 어디요? 어디에 부시는 데가 있었어? 바닥 부시는 데가 있었어? 바닥 표시? 오기 전에? 여기도 길이 있네. 잠시만요. 어디 바닥이요? 어느 쪽 바닥을 말씀하시는 거죠? 돌아가 볼까요? 아하! 이거 이거! 오! 보라색 아이템! 아! 시! 시였구나. 오! 저 옆에! 들어가는 길에 저기 상자 있네.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군요. 크레토스 씨. 전리품을 좋아해. 생긴 건 그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전리품을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전리품을 좋아해. 나 같은 사람은 파밍을 잘해야 돼. 이게 싸움 기술이 없으면 강해지기라도 해야 된단 말이야. 어쩔 수 없어. 뭔가 파밍을 좀 덜한 채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무조건 강해져야만 해. 안 그러면 죽는 횟수가 늘어날 거야. 뭐 성장으로 찍어 눌러야 돼. 어쩔 수 없어. 그게 최선이야. 또 동기야 또. 동굴 가진 식물이 넘쳐나는구만. 내가 제일 많이 죄악하는 것 같아. 그내로 말이 많구나. 미미르가 조용하니까 네가 말이 맞네. 그리고 당신의 말은? 내 말은? 그 말은? 그 말은? 그 말은? 그 말은? 그 말은? 우리의 머리가 맞고. 그 말은? 그 말은? 없 Internet. 그 말은? 하나 그러니? 조용히 좀 아 원숭이구나? 사람인 줄 알았네 원숭이였네? 사람인 줄 알았어 자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 하나 더 어딨을까? 음 이것도 시야가 보이는 데 있을 건데 뒤로 한번 가봐 아 저 있다 어 저거 거리가 아니 저거 거리가 봤니 저게? 어디로 올라가야되는 아 아 잘못 눌렀어 오 아 이렇게구나 잠깐만 R? R 표시? 오케이 그건 그나마 쉽지 오케이 오케이 굿 오제 상자만 생각해 사과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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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다 사과 너무 좋아 아 아 앞으로 가도 되고 옆으로 가는 게 있네 어허 어 좋아 좋아 아 아 여기 상자 맞네 아 여기 상자 맞네 샤이니 샤이니 이 강의 이 강의 이 강의 이 강의 다른 지역에서 이 강의에서 이 강의에서 이 강의에서 군대군대 잘 봐야 돼 어 일단 여기 아이템 이 강의 되게 진짜 아바타 에 나올 것 같이 생겼다 뭐 이게 형이 없지 우리 동네 어? 누가 있다고? 누가 있다고? 괴물인가? 아 어허 아들이랑 싸웠던 그 그 녀석이군 아들이랑 싸웠던 그 그 녀석이군 이케 아 이케 오오오오! 능력 좋은데? 부릅 Guinea 아, 구름 능력 좋은데? 잠깐만 무결 좀 바꾸자 키웁 좀 할게요 어, 이제 잠깐만 어디에다가 어, 어디에다가 아이씨 아, 실수, 실수 내가 그곳에 던진 건 나의 실수 아, 아, 타이밍 좋았네 안돼! 아이씨 오, 살았다 오, 살았다 죽을 뻔했네 오, 고마워 여기 아이템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 오, 죽을 뻔했네 아까 걔가 먹는데 앞에 있던 게 이거였구나 아, 가자 아, 프레이언이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네 새인척 지리네, 어? 쟤도 싸울 수 있으면서 새인척 저순간만큼은 나는 새 한 마리 새 쟤, 쟤, 쟤 쟤, 쟤 오, 뭐야 이거 아, 그것도 있네 함정도 있네 내려주시오 올라가기 쟤, 자존심은 쎄가지고 어 으어 아니 이게 아니 이게 무슨.. 무슨 일이야 뭐지? 덫에 걸린 거구나 풀어줘. 풀어주긴 해. 어? 누구세요? 아, 한두 명이 아니구나. 아, 프레이 아웃. 오빠네. 약간 앙숙이구나. 거기 네 머리 위에. 같이 왔어. 같이 왔어. 같이. 동생 뭐해. 빨리 나타나야지. 오빠가 지금 오해하고 있잖아. 그래. 빨리, 빨리 나타났어야지. 사람으로 먼저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랜만에 만났으면 사람 모습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렇다고 해두지. 일단은 그렇다고 해두지. 그럼 내가. 프레이의 야영지. 뭐. 어, 여기서. 장비 업글 같은 거 되나? 안되나. 뭐. 오케이. 프레이랑 대화하렴. 되는 거 같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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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버릇몬에 잣어버린 desperate. 네. 네. 거짓말이야. 네. 뭐. есл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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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 놓고 가는군요. 저주의 근원을 조사하기. 난 풀어줘야 되니까. 아, 당분간 조용하려나? 너무 좋지 않네 다이아몬드 오시네 직접한 가족관계야 가족관계가 참 여기든 저기든 어찌 보면 콩가루라고 보면 콩가루일 수도 있고 어우 돈도 주네 돈 많이 준다 평온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 세상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불쌍하게도 아 이거 뭔가 이 오라가 풍기는 이 무언가 할 수 있는 역시 옆길로 한번씩 세 봐야 돼 그래야 있다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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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거프광철 꽤 많이 모은 것 같은데 강화하는데 있으면은 아이템 제작 이라도 좀 해보죠 아 아 아 아 아 군데군데 잘 살피고 아 모아둔게 너무 많아서 고대상 이라고 저게 뭐야 몬스터야? 아 아 몬스터였어? 아 이런 오 오 미친 아 아 아 아 아 아 그때랑 똑같나보네 그 엘프의 숲에 있던 그녀석이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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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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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붙어야 되지 않아요? 그냥 그 제 앞쪽에 붙어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닌가? 뭐 옆에 피해야 되나? 숨을 때가 저 나무밖에 없는데 나무 사이에 숨어야 되나 보다 얘를 끼고 한다 이거지 오케이 내리고 얍 얍 얍 아이고 아 아 아 가뜩이나 싸우기 빡세한데 이 자식들 이 자식들 아 비켜봐 으아아아 저기 안가? 으아아아 아 미치 아이씨 아우 저 잔챙이들 진짜 저 잔챙이들 좀만 더 버텨으면 됐는데 잔챙이들이 극혐이네 아 야 내가 이걸 또 해야 되는데 아이씨 아까처럼 바로 되는 줄 알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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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 던져 어디 던져 아 미친 아 어 저쪽에 체력있다 어 이 조그마한 애들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미친 이 뿌리에서 쏘는 게 어디 있어 아 불 너무 아픈데 아 와 불 너무 아파 와 미치겠네 어우 죽어야 되는데 어우 씨 어우 주변에 그것도 없어 아 됐다 어우 씨 어우 아 됐다 어우 씨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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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겨우 뭐야 이거 혼돈의 블레이드를 강화하는데 아 혼돈의 불꽃 얻었네 오케이 와 더 웃겠다 이 새끼들 나와 빨리 잔채기들 나와봐 어? 뭣도 아닌것들이 말이야 어! 지금 나와봐 아이씨 이 시기 I know what you're doing trying to play on my sympathies and the hope I let you live I am only trying to help the mistakes of the past need not be repeated I don't need to care about you I made enough of my own 나중에 큰 소리라니 난 원래 셌어 다만 처음 마주쳤을 땐 요령이 좀 부족했을 뿐이야 오 여기 상자 먹어야 되는데 돌아가나? 공격하 아 공격하는구나 아 잠깐만 됐나? 너만 남았지 오우 아니구나 오우 아니구나 오우 오우 아니구나 오우 아니구나 오우 아 됐다 오 이런건 이렇게 쓰는거구나 더 주장스럽게 가운데 왜있나 했어 음 돌같은거구나 다수는 역시 블레이드가 좋아 최소한 한 대는 때릴 수 있어 가까이 오는 애 아 도대체 이건 뭘까 뭘 배워야 저건 또 할 수 있는거야 중간에 오면서 저거랑 그 버섯으로 둘러싸인거 못먹으겠죠 지껏 살렸던 저런 소리를 아 그렇군요 또 큰일 날뻔 했네 저것도 있네 이것도 오 보라색 이 바람구멍도 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구조물이 뭐가 되게 많다 여긴 또 어딜 가는 길이죠? 아하 뭐야 이거 뭐야 아야 죽어 아 아 나이스 두 명인가 아 더 있네 아 방패를 없애 피 좀 주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어디 팔쟁이가 오 뭐야 오 뭐야 오 마이 갓 오 약간 멀리서 공격을 좀 해볼까 어 뭐야 세 번 돌고 불을 없애야 너네들은 너무 웃어야 돼 오 야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지 오케이 아! 분노가 있어서 다행이다 좋았어 나름 잘 싸웠어 좀 처맞긴 했어도 뭐 없죠 일단 아이템 축구 아 이번에 좀 잘 잡았다 어디로 가니 we need to get to that watch tower will have to go through the valley 내 스웨어 I know your own story you should know my daughter's in the surface of a cool god I was tricked into destroying a village not knowing my own wife and child were there until their blood stained my hands I swore revenge that I can't I can't imagine I paid back their blood a thousand times and burned the lipids to the ground yet the guilt remained where are you will kill me for a or to go on to you know piece perhaps it is not peace I see are in are 가족을 다 죽였다고 all those times I found you I'd you refuse to fight every outcome would mean to me what does that that 계속 안에만 갈고 하길래 시인들이 구라쳐가지구 큰일날 뻔 아 그래서 피부가 하얀거구나 아 그렇구나 뭔소리야 이거 역시 저거 먼저 치는게 맞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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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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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너야 또 너야 또 너야 또 너야 또 너야 어 뭐야 죽었네 하 하 아 아 아 나 피가 없었구나 아 아 나 피가 없었구나 아 나 방금 내 피를 못봤어 어머 내가 내 피를 못봤어 아이고 아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좀 더 넓은 곳에서 싸우자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르신 왜 이렇게 아픈 거야 개 아프네 이런 녀석은 잡고 가야 돼 아이템을 준단 말이야 강화 아이템을 준단 말이지 두고 갈 순 없어 두고 갈 순 없어 아우 잠깐만 너무 귀찮게 하는 무스러기들 아 잠깐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sto 으 으 으 으 또 으어! 뭐 데미지는 들어가냐? 아 나 저 나무 꼬챙이 하려고 했는데 아까 거기 강화됐던가? 그냥 와버린게 문제였나? 아니 이게 막는 타이밍에만 써야되니까 방패스 이렇게 어렵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쥬워나 어어어어어 어어 있지 아이씨 미친 아니 이건 좀 말이 안되잖아 아니 진짜 아니 이게 무슨 말이 안되네 아니 이게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아우 두마리 나왔어 미친 하필 두마리 아 나 미치겠네 아 아무 심지어 원거리야 이 미친 아우 씨 아 씨 아 뭐야 오 약간 멀리서 간봐야지 안되겠다 돌아가 어떻게 돌아가 여기 다시 돌아오기 여기 다시 돌아오기 빡세다고 잡을 수 있어 아니 할 수 있어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어 아 원래 원래 두마리 없구나 아 오 잠깐만 잠깐만 무기 받고 무기 받고 아우 씨 쓸데없이 한 대 쳐맞았네 아우 씨 쓸데없이 한 대 쳐맞았네 아우 언니 아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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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나 뭐 아 아 아 나 저거 터지는거 미치겠네 아 저 터지는거 어떻게 해야하냐 저 터지는거 어떻게 해야하냐 저 터지는거 어떻게 해야하냐 원거리로 싸워야되나 이거 아들 없이 못하겠는데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이 여기 없어서 야 데미지가 데미지가 아주 개미딜이야 개미딜이야 아이고 아 아니 이게 보니까 아 죽고 다시하자 이거 방패를 잘 써야될거 같은데 방패를 너무 클릭을 많이 하니까 몰라요 진짜 한 다섯번 했나 여섯번인가 혼자 나와라 혼자 온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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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혼자 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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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어디서 나온거야 이 거짓말 아 제가 터질 때 아 때릴수록 게이지가 저거 저거 몸이 빨개지는 거 있잖아 저거 이렇게 한번 터뜨려야 되는 거 같아 오케이 맞네 아이씨 미친 아 한번 더 때릴 걸 아 아 저거 어떻게 때리냐고 아이씨 저거 터트리니까 다시 채우는 거야 아니면 타이밍이 저런 거야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브레이야 너도 쎄잖아 좀 도와줘 와 물탈 때 아니 근데 하필 또 두 번 터졌어 거지같이 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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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겠네 아이씨 죽어 다시 정면을 세대 때리면 딜타임인 것 같다고요? 근데 세대를 이게 막 때릴 수가 없는게 아 죽이고 싶어 죽이고 싶어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꼬만 애들 미리 데리고 오는게 나으려나 쟤네들은 피 채우는 용으로 데리고 오는 것 같은데 세대 때리기 이전에 쟤도 반격을 해서 쉽지는 않아요 어서와 어서와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 어쩌다 빨개지는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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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야되는데 때려버렸다 아 아 아 아 아 이거 자꾸 풀리는건 진짜 미치겠네 아 아 나 저거 라곤 풀리는건 진짜 미치겠네 저거 아 나 진짜 도망가니까 자꾸 풀려가지고 아 이기 미치겠네 정말 아 아 뭔가 잡고 싶어 잡고 싶은데 꽉 쓰네 이 아래까지 끌고 오는 건 좀 그런 것 같다 여기가 제일 적당한 아닙니다! 전 이걸 해치우고 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저 녀석이 내가 던지려고 하면은 저 녀석이 내가 던지려고 하면은 아이고 그냥 피할거 아우 세번째 되면 피해라 어차피 세대의 책임도 뻔히 알면서 거의 없는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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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씨 뭐야 커플 터진 타임인가 또 와 또 하나 더 오냐 아 하필 터진 타임 아 미치겠네 같은 선상에 대놓고 싸워야 돼 어 잠깐만 아 미친 아 미션이요? 아 미치겠네 아 아깝다 아 나 저 너무 쫄몹을 너무 탐내버렸네 다시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아 너무 아깝다 조금이라도 깎아야 되기 때문에 타이밍에 이렇게 잡고 세대만 때리고 빠지고 아 아 아 아 왜 아이템 아이템 어 무기 없이 이겨 아 아 아 아 아 잠깐 바보같이 또 아 이건 줘야겠다 이건 줘야겠네 이 상태로 묶일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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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황우들은 왜 이렇게 다 센 거야 어 왜 다 저렇게 센거야 황우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 왕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황우들은 다 이렇게 센거야 저신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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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어! 잠깐만! 도끼! 도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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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됐다. 됐다. 아 잡았다. 아 됐다. 나이스 나이스. 깼다. 깼다. 와 나 진짜. 어때? 근데 좀 잘 싸우지 않았어? 나름 잘 싸웠어. 빨리 성공 눌러주세요. 빨리 성공 눌러주세요. 나이스. 근데 나는 이 상자를 먹기 위해서 여기를 갔을 뿐인데 왜 어째서 이런 받은 고생을 했어야 했는가. 아 일로 가는 길이 있네. 어우 좋아요 좋아요. 아이템 아주 술술 주는구만.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나 보다. 호우 좋아. 혼돈의 불씨. 그렇다는 건 괜찮은 게 있겠지? 저 친구를 물리치고 왔으니까. 어 방패부착물. 가장 힘든 순간에 보호와 치유를 제공하도록 만들어진 방패. 어 체력을 회복한다. 아 이게 과연 큰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네. 일단은 써보자. 나쁘지 않네. 일단은 써보자. 방어력도 좀 있고 하니? 아 뭐야 이. 어 저거 뭐야. 아. 어 잠깐만 어지러워. 어 이상한 노래를 불러. 아 잠깐만. 저 이상한 노래를 불러. 저. 이거부터 없애. 어 이상한 노래를 불러서 피를 채워주네. 아 저런 녀석들이 어? 귀찮게 한다니까. 어디로 가야되냐.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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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좋았어. 나름 꼼꼼하게 보고 가는 것 같은데? 여긴 어디야? 여긴 어디야? 여긴 어디야? 처리할 준비를 해? 여긴 뭐지 그러면? 아하 여긴 그냥 상자였구만. 좋았어. 꼼꼼하게 보고 갑니다. 꼼꼼하게. 블레이드에 매달리는 동작이 끝날 때? 아시랑잠ете. 아이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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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올라라 아우 클릭 계속 하는 것도 손가락 아파 죽겠네 아우 오우 오우 저건 마우 아우 오우 아아 아이고 아냐 쓸 생각이 없단다 아아 아이 치사하게 어 와우 아니 왜 치사하게 어디서 쏘는거야 밑에 있어? 아으씨 안되겠다 아우 미친 개아파 아 도대체 몇 명이나 있는 거야 아이씨 오오 미친 방호를 아 방호막을 아 내리찍어야 되는데 잘못 썼네 와 씨 다 잡았는데 딱 한 마리 남았는데 아 나 미친 아 아 한 벽 남았는데 이걸 다시 저기부터 가자 여기가 아이씨 아 멀리 원거리 원거리 녀석생 아이 미친 뒤에서 치는 게 어딨어 아우 씨 아우 씨 어디있어? 아우씨 어우 와 진짜 사방에서 아우 제발 아우 아우 나 피해놨 근데 진짜 얼마나 아우 아우 진짜 미치겠네 하나? 이제 진짜 하나다 못 쏘는 녀석이야 엉걸이냐? 아우 죽어라 이 자식 됐다 아우 쉽지 않네 아무래도 여기 피 많다 아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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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재료는 많이 모아놨는데 강화를 못해가지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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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 가는 것 같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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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머니가 무거워 한가득이야 한가득 지금 걸어다니는 가방이라니까 4렙 가방 황금고블린 내가 바로 황금고블린 내가 바로 황금고블린 뭐지? 가도 되는거야? 가도 되는거야? 어 어 어 뭐 어떻게 가는데 나무? 아 아 저건가? 에? 아 와 이런거 아 그때 그 영역이랑 똑같구나 그때 나무 꽂아뒀던 그거랑 똑같은 느낌이네 네 뭐 아 일본 아 아 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네 좋아, 좋아. 보이는 건 바로바로 먹어야죠. 아, 저거 나중에 왠지 귀찮게 할 것 같은데. 왠지 안 좋아. 어, 이건 뭐지? 기동성을 유지하면 힘을 모으는데 적합한 방해. 한 번 써봐. 음... 요거는 다른 느낌이네. 일단 써봐야죠. 와, 근데 정말 작은데 이걸 방패로 써네. 오. 약간 기모귀용인가? 좀 신기하게 생겼네. 얼굴이 좀 신기하게 생겼네. 얼굴이 좀 신기하게 생겼네. 어디서 소리나. 드르륵 소리가 나. 진동 소리인가? 드르륵 소리인가? 오딘의 라모락에서 every detail with Ragnarok. 사 noon은 어느 각 소중에서 크루셜의ед자. 아, 맛있 잘 know. 아뜰우 ㅎ 그렇지 아버지는 아들을 정말 지키고 싶어가지고 부성애는 참 강한데 아 네 아 약간 싸움을 할 때는 시야가 좁아지면서 이런거 찾는데 는 참 시야가 넓어요 쓸데없이 고자 자 음 일단 반대로 돌리는건가? 아 반대로 돌리는거네 뭐야 아 저게 고정돼있구나 하샤 고정돼있으니까 돌리고 이 불항아리랑은 뭔 상관이지? 이건 타는건가? 뭔가 안뜨는거 보면 아 가시덤.. 아 저걸 태워야돼? 아 오케이 소나 어떻게 태우지? 음 아 이렇게? 어 반대로 돌려야되는거 아닌가? 어떻게 어떻게..잠깐만 흔들어서 앞으로 돌려야되나? 흔들..흔들어서 앞으로 돌려야되나? 음 한 번 더 돌린 다음에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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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아닌데? 어떻게 해야되지? 아 저 옆으로 가야되나? 아 저 옆으로 가야되나? 아 저 옆으로 가야되나? 여기서 하는게 아니라 여기서 하는건가? 여기서 하는게 아니라 여기서 하는건가? 우선 이게 되나? 흔들고 나서 어 이쪽 방향은 아니다 약간 오른쪽이 맞는거지 뭐 어 어 어 아니야 어 아니야 아버지, 방향을 좀 아버지 아버지 거기서 샀고 이렇게 돌리면 거기 태워야 되는 거 아니야? 저쪽 태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는 또 안 되네 가다가 속도가 줄어버리네 맞냐고 이거 내가 건너갈 수가 없어 어느 방향으로 쳐내야 되는 거야? 방향이 저쪽으로밖에 안 지우지 왼쪽에 뭐지? 뭐야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었잖아 아 이쪽에서 해야 되나 보네 아 뭐야 이걸 이제 알았네 아 뭐야 여기서 사용하면 훨씬 빨랐을 곳을 아 나 아 참 아 참 나 이게 무슨 경우야? 근데 저거는 불이 붙어있는데 이거는 불이 안 붙어있고 뭐지? 메인 스토리 메인 스토리 저거는 어떻게 하지? 이걸로 불을 붙이나? 야 이것도 저걸로 붙여야 돼? 그러면? 아니겠지? 근데 거리 안 달 거 같은데 맞네 악벌이 안 다네 저게 찐이다 저게 찐이에요 와 여기서 저기를 어떻게 여기서 저기가 되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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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상 안 될 거 같은데 아이고 또... 이렇게 아니 이 친구 양쪽이 다 막혀있어서 아 뭐야 아 뭐야 이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 거였어? 아 이런지 근데 중요한 건 상자가 어디 어 어 상자가 여기 있네 뭐야 상자가 어딨는지도 몰랐는데 뒤에 있었네 얼떨결에 상자 찾았다 오예 오예 황후같은 애 나오는 거 아니겠지 뭐야 아 황후같은 애 나오는 거 아니겠지 했는데 나왔네 아 미친 데뷔지 오 한 번 죽고 하는 게 오히려 이기겠는데요? 피가 없어서? 방패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될까요? 작은 애들한테 시험해보고 싶은데 쫄몹이 안 나오네? 안 돼! 안 돼! 와! 타이밍은 언제 바꿔야 돼? 아! 우와! 팬턴에 두 개나 있어 아이씨 이야기 좀 보기에는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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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캬 어후 잠깐만 뒤로 가야돼 오케이 양은 양은 되게 잘 썼네 어후 자하아 난 항상 피가 극한으로 치닿았을때 잘 싸워지는구만 짜증나게 짜증나게 말이야 왜 항상 그런거지 유물 이 프로스트 차큐람을 투척한다 이게 뭐야 투척한다고 뭘 뭘 던지나 이게 보너스를 제공한다는게 그건가 뭐 데미지 아니네 강도와 지속시간 아 이게 뭘까 둥그런 칼같은거요 원형 칼이 차큐람이라고 아 이건 좀 한번 일단 써볼까 일단 써보고 괜찮으면 괜찮으면 강화하는걸로 아이템은 먹구요 어후 돌아오는 길에 뭐가 있을거 같은 느낌 오 뭐야 여기가 메인길인가 잠깐만 저쪽이 메인길처럼 보였는데 반대였어 반대였어 여기는 뭐하는 곳이지 양쪽으로 찢어져 있는데 아하 상자 있는 곳이 없구만 선택을 잘못했네요 오케이 어차피 하나는 이 게임은 어차피 하나는 메인길이고 하나는 상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가면 돼 그냥 무조건 그냥 두개가 보인다 둘 다 가면 돼 이쪽이 메인이었군요 퍼즐이 있는거 보니까 또 퍼즐이 있는거 보니까 이게 무슨 일단 두고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자 보자 어 어 뭐하는 데지 어 뭐야 내려갈 수 있네 오 오우 큰일 날 뻔했네 상자 안 보고 달려가다가 큰일 날 뻔했네 당할 뻔 음 아이템 보고 눈 뒤집어서 갔다가 희망 깎일 뻔 됐고 이게 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뭔지 모르니까 일단 돌려봐 저쪽으로 돌려야 되는 것 같은데 난 여기는 못 올라가고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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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올라가는 데 있나 오 기둥을 여기서 부시는 거구나 그러면은 돌아갈 테고 일단 넘어가서 어 여기가 메인 길이야? 잠깐만 이건 어디다 쓰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 여기 넘어가는 데 쓰는 거구나 아 반대로 돌려야 되는데 아 아 여기는 안 부셔질 것 같아 반대로 돌리는 게 맞았네 아 여기는 뭐 하는 데지 상자가 있는 곳이 없구만 상자가 있는 곳이었구만 상자가 있는 곳이었구만 장거리 불화살 공격으로 장거리 불화살 공격으로 보통 화염에 데미지를 준다 어 저거요 내 거야? 저게 내 거야? 아들 거죠? 어 뭐야 더 좋은 거 있네 어 잠깐만 막상 잠깐만 생명이 조금 줄어드는데 힘이 좀 늘어나니까 이거 쓸까 시원하게 시원하게 오픈하고 아닌데? 어 파이어볼 쓰는데? 뭐야 이거 지금 내가 쓰는 게 이거 좀 별로긴 했어 어 이거 해놓자 파이어볼을 쓰네 파이어볼 하 파이어볼 죽을래 뭐? 죽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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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항상 도와줄게 너무 많은가 다가오고 내가 다가올까? 다가올게 엉지버섯 부시는거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오 오 뭐야 여기서 태어났다고? 잠시만요 뭔가 안 맞췄지 오픈 베라 월드트리 roots found in Odin's damn knots that's how I did it 아 아 오 오 아 오 오 아 잠깐만 아 아 잠깐만 무기 받고 더 무기맛고 얘는 얼굴 내려올 때만 때릴 수 있어서 좀.. 오케이 아 아 아 잘 못먹었다 와 바닥 아 저거 아 저거 와 ㅇㅇ 와 바닥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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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녀석은 머리를 내릴때만 때릴 수 있고? 잠깐만 저 또 귀찮은 녀석이 나와버렸나? 저 루트에 도와줄게! 가자! 와 나 미치겠네 와 이거.. 워낙 범위가 넓어서 아! 미치겠네 컨트롤을 잘해야 돼 저거 부시고 잠깐만 설레발 금지금지 내가 금지금지 무슨 일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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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씨 아 뒤로 빠져야 돼 뒤로 대 hed 아 아 으 우리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 저거 잠깐만 잠깐만 헤헷 뭐야 오씨 잠깐만 모르겠다 일단 때려봐 킹도 채워야돼 아우씨 머리가 없으면은 아 옆으로 옆으로 이거 못 때리려는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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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 꺄 아 아 미치겠네 와 와 조주나는 것도 개빡새네요 불러 부셔야 돼요 저거를 저거 도끼 던져서 맞추는 거 아닌가 아까 도끼 던져서 맞추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쉽고리가 왔다 아 블레이드를 사용해서 태워버리라고? 아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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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내려와 이꼬사! 아니 이거를 도끼로! 아 이건 도끼구나! 아 이건 실델스라고? 아 이건 실델스라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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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분노가 너무 불편해요 아 해치웠나 누가 했어 아 해치웠나 누가 얘기했어 아 아 해치웠나 누가 얘기했냐 당장 배난다 어떻게 마무리를 질까 무슨 패턴이 나오려나 아 뭐야 아 그거 아니구나 아 해치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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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이 쫙 빠지네 풀 수 있는 거야 저거? 아예 끊어버리는구나 도와주는 게 낫지 않을까 크레토스가 더 잘할 것 같은데 한 번 내리치면 파삭할 것 같아 됐다 고생했어 플레이야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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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가 다시 돌아온 건가 됐어? 해결된 거야? 해결된 거야? 해결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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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토스 멋있는데? 그레토스 멋있어 두상이 예쁘잖아 머머리여도 두상이 예쁘니까 괜찮아 이게 뭐야 액마기 액마기 주문 소켓을 가진 특별한 아이템입니다 액마기를 강화하면 더 많은 소켓이 해제된다 아 잠깐만 약간 룬 같은 건가? 미드가르드에 있네 오 아 오케이 지금 미드가르드에 있네가 뭐야 그레토스의 모든 원거리 공격과 능력 데미지 주의가 쿨다운에 기반하여 증가한다 약간 능력치 부여하는 뭐 그런거네 아 이것도 아 아 아 만나러 가면 되나? 어 도끼가 와 어 한 범죽 가는 건가? 잠깐만 여기 이쪽길도 한번 관찰하고 가고 싶은데 요게는 어떻게 가는 거야 여기 뭔가 바닥에 그림이 그려진 걸로 봐선 갈 수 있는 길인데 나중에 돌아오나? 뭐지? 뭔가 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은데 아직 안되나?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갈 수 있는데 일단 가자 오빠 만날 수 있다니까 가자 돌아온 그 길을 또 그대로 가는 거니? 오! 드디어! 아하! 펠리아가 있어야 되는구나 오케오케 와 뭐가 나올까? 이런 상자에서 똑같은 거 나오는군요 여기 있다고 다를 바는 없나 봅니다 어 뭐야 화렴이나 서리 상태인 적에게 네모를 눌러서 원소 폭발 비하인드! 인커밍! 오우야C 아아 잠깐만 잠깐만 나 이거 쓰고 싶어 아 아이씨 아아 아아 나 올라가고 싶어요 올라가고 싶어요 올라가게 해주세요 오! 이런 친구들이 좀 더 양상으로 해보자 어.​ 오이스 어전이템 없나? Suit né 프레이아 같이 싸우기 좋은데 아주 적합해 음 딱히 없군 가자 아주 좋구만 이런 녀석이 아까는 싸울 수가 없어가지고 어허 여기도 상자가 있네 이제는 가면서 다 먹을 수 있겠군요 나는 아직 그 저기 쪼개진 약간 무슨 그 뭐지 무슨 장판같은 거였잖아 아 아 잠깐만 음 음 잠깐만 이거 두 개인데 어떻게 가지 아니야 아니야 뒤에 있는 거 뭔지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니까 그니까 무채 이렇게 해서 아고 이렇게 아하 아 아 아 아 아 앞에 전부 다였구나 난 저 구간만 있는 줄 알고 아 아 나 저 구간만 있는 줄 알고 아 아 이런 실수를 아 아 아 아니 이런 실수를 아 아이템을 두 번 안 해도 되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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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꿔서 아 아 사용하는 게 복잡하겠는데 아 아 아 아 아 drove 아 에 갈 oder 뭐지 토요 그 아 5 것 루닉매직으로 인정됩니다. 표시가 있는 거 보니까 이 녀석도 바람구멍도 뭔가 있어 얼리나? 아, 아닌데? 그쵸? 된 것 같죠? 난 가야겠다. 아, 저거 어떻게 먹는데? 아, 저거는 지금 못 먹는 거잖아, 그러면. 저건 버리고 가야 되겠네. 아쉽게도. 뭐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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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이거 베교화면으로 써도 되겠는데? 동물들 이동하는거 봐 난 이런 계곡보면 그거밖에 생각한다 신바가 신바의 아빠 무파사가 여기서 죽은거 으아 아빠 단체로 막 손때가 우룩갔고 아빠 이러가지구 스카가 여기서 그거 생각나지 않아? 오래전이라뇨 실사가 나왔는데 라이온킹 라이온킹같아 라이온킹 오 뭔가 예쁘다 엘리니아를 만들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 뭐야 이거 아 아 어미가 있어? 아 아 뭔데 쟤넨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는거야 어떻게 처리하는거야 어떻게 처리하는건데 어떻게 처리하는건데 아하 이러면 불타나? 아 오케이 아 이런식으로 저 동그란 꽃봉오리를 태워 없애면 되나봐요 아 이게 뭐야 거울인가? 음 오케이 나중에 저거 뭔지 나올수도 있겠네 좋아요 좋아요 뭐지? 그냥 막 싸웠는데 그냥 막 싸우니까 죽었어 저거 그냥 죽었어 죽었어 러시아 혁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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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엘 엘 엘 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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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몰랐지? 안쓸거다? 쓰는 줄 알았지? 안녕하세요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방금 파이어블 썼다 저번에 오늘인가 방송에 하다가 썼는데 캡시를 보고 계시던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3일째 3일째 축하를 계속 받고 있네요 유지하는게 더 힘든거 같아요 달성을 해도 유지가 더 힘들어요 감사합니다 3일 내내 축하 메시지를 받고 있네요 이게 중간에 계속 팔로우를 끊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도 팔로우 한 이후로 방송 자주 들어가서 보고 있어요 들어가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 길이 어디지? 무슨 콘서트야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어디로 가야되는 아 밑에인가? 아닌데? 길이 어디야? 1년 어디있어? 플레이어? 이거 어디갔어? 아니 전에 만팔 달성하고 콘서트 1시간 동안 춤췄잖아 야 1시간 얘들아 1시간 동안 춤췄으면 됐잖아 또 해야 돼? 1시간 동안 춤췄잖아 아 여기 있구나 더 그만 아흠 넵 한 번에 다실 수 없음 어디에 시작할 거에요? 뭐하죠? 우선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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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상황 Soci girding 우선 상황임 디모스에게 죄송하셨지요? 안죽을 받을 수 없는 게 힘들어요. 보자. 아무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채워주셔서 고마워요. 보자. 그냥 가면 되겠지? 그러게요. 어떻게 건너가지? 닫기 어려운 장소를 향해 여러 개의 문양을 연결하여 원소 반응을 일으키세요. 오. 오. 아. 잠깐만. 아. 제대로. 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 거리는 안다는데? 밝게 빛나는데 어쩌라는 거지? 넘어갈 수도 없는데? 물체? 문양을 배치하고. 이거? 어? 여기다 하는 거 아닌가? 무슨 말인지. 내가 아까 이해를 못하다. 음. 가시덤불에 배치를 하라는 거잖아. 강에 물체와? 아. 이거 말하는 건가? 아. 이거 말하는 건가? 세 개까지만 되는가? 이거를? 이거를? 거리가 다나? 어? 아닌데. 이렇게 해서 쏘는 건가? 방식을 모르겠네? 방식을 모르겠네? 어? 아닌데.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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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을 배치해라. 일단. 배치를 했어. 그래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음. 색은 다 단 거 같은데요? 이거. 아니다. 키우면 되나? 됐다. 이러면 됐나? 아. 하나로 연결이 돼야 되나? 잠깐만. 잠깐만. 아니. 하나치고는. 하나로는 크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로는 크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지? 연결을 어떻게 하는 거지? 연결을 어떻게 하는 거지? 아니. 어쨌든 얘는 불이잖아요. 얘는 불인 거고. 오.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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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리가 안 나는데? 잠깐만. 거리가 닿으려면. 잠깐만. 잠깐만. 앗. held. 진작 오 시간 시간 제한 있어 아하 만내 맞네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할게요 으 이러면 의 아 연쇄적으로 아시 참아 머리가 안 닿았어 다시 다시 이쪽에서 오케이 됐다 아 연결되는 터질 때 연쇄적으로 터지는 걸 발견해 가지고 음 뭐야 아 아 아 아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가자 가자 이해 못하신 분들 다음에 보여줄게 이거 분명히 한번 사용하는 건 아닐테니까 아 아 아 1 아 으 으 으 어 뭐야 어 뭐야 이게 와 전기! 전기 찌릿니 아 잠깐만 아 저걸 한번 맞추고 해야하는데 몇마리나 있는거야? 몇마리나 있는거야 저게? 너무 많아 아 너무 많은데? 두세 마리만 처치하면 되는줄 알았더니 떼거지로 몰려오네 아 아 아 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내려오는 훨씬 낫다. 위에서 단체로 오니까 어 됐다 아니 아니 아까보다 적게 나온 것 같지 않아요? 뭔가 그런 느낌인데? 뭐야 남편이 쓰레기였네 남편을 잘못 만났네 어 눈 아파 오늘은 집중하는 시간이 유독 많았어가지고 눈이 뻑뻑하네요 잠시만 어디다 뒀지? 항상 여기에 뒀는데 어디다 둔거야? 내 안약 안약이 없어 안약 안약 내 안약 집게는 여기 안약 안약 인공눈물이 실종돼 버렸다 어디간곳이냐 어디간곳이냐 분명히 아까까지 말해도 내 눈앞에 있던 요소들 어디갔냐 그냥 할게요 형 형을 만나러 가는 길도 꽤 복잡하네 아 아까 먹었던 거잖아 어 뭐야 귀여운 친구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징그럽네 어 별로 유쾌한 친구는 아니고 어디갔어? 프레이어 어디갔냐 아 아 그쪽에 아 그럼 вой을 준비할 수 없을까? 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트레이어스와 함께할 수 없을까 아 그 선택을 해야 할 수 없을까 그 선택을 해야 할 수 없을까 아 가는 길에 보이는 상자는 먹읍시다 웬만한 건 다 뒤지고 갔으니까 아 가자 돌아왔다 마지하러 인사난으로 아 하 하 염동의 제외 너 우리 마지막으로 돌아왔어 네 아 아 아 아 해서빈 네 네 예 예 예 아 응 자 이리 이해 알기꾼 애 이쁘 ill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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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umed to 제가 더 안 봤점 그 길 lacked Paradise think I was I only just got back what's mine I still have work to do You've seen what's left of the realm, right? Have you really mean that little to you? You question my loyalty? They took lives on one of my feet. You still can't let go of that old fight. use my duty to save as many of our people as possible my responsibile one you didn't take seriously then and from the looks of it one you don't now you think this is a game to me ye we lost everything to that maniake you called husband good Sang the man's family set me on fire how did you expect me to react 형이 다른 사람이 구하러 왔으니 다른 사람이 구하러 왔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온다 크라잉 땀맥끼리 눈물 흘리고 있어 하얀다 어디 갔어 인공눈물이 이럴 때 눈물을 흘려면 인공눈물이 아 근데 쟤네 저 두명 날 지낼 수 있으려나 그냥 bị ears 노력하자 밥주lege 다행히 кино 2 가지고 이 kunnen 어 뭐야 방금 뭐지? 방금 순간이동했어 안녕 미미로 오랜만이야 민박집 왔네 오갈데 없는 신들을 위한 민박집 맞지? 프레이아도 우리집에 오나보네 옹파 및 문양화살 모두 사용할 수 있어 일단 강화 좀 하자 일단 강화 좀 하고 서브퀘스트네 일단 도끼 강화 아하 도끼 강화하구요 이거 균형 잡힌 회복의 자루 아 힘이 힘이 마이너스 7 방어가 올라가 도끼는 힘이 도끼는 히어로 강화처럼 강화 할까 아니야 강화해 무조건이야 도끼는 무조건 힘이다 도끼는 무조건 힘이야 글레이드 강화를 한번 하고 글레이드가 살짝 약하거든요 꿈과 생명 힘과 생명 강화하면 되는데 글쎄 이거는 힘과 생명이 낫지 않네 힘과 방어 이거는 하나 바꿔야 될 것 같아 얘는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 이거를 바꾸고 부착물을 바꾸고 방패는 아직 부족해 그렇게 모았는데도 방패가 뭐가 부족하니? 정말 그렇게 모았는데도 같은 4레벨인데 정확한 순간에 회피를 하면 눈에 축복을 부여 아 이거 괜찮았었어 근데 계속 잊고 있는 동안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접 공격 데미지가 분노에 기반하여 증가한다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데미지를 받으면 분노에서 먼저 흡수한다 룬토는 유물 공격이 명중하며 크레토스의 근접인 원거리 공격 데미지가 15% 증가한다 뭔가 두 번? 이거 영혼의 어깨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생명이 증가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게 제일 낮네 34 같은 레벨인데도 마이너스가 존재하는 거 보면 생명이 28 늘어나는 거 크긴 하지만 아니 생명을 높일까 그냥? 애초에 방어구는 방어가 높아야 되는데 약한 데는 이유가 있어 약한 데는 이유가 있어 아 고민되네 아 이거 일단 이대로 가고 아빠를 아빠를 방어를 높이자 그냥 아 좀 너무 떨어지는 거 별론데 손목 손목은 다 올라가네 손목을 올리자 데미지를 받으면 분노버스터를 일정 확률로 발동한다 광희의 군틀릿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영혼의 발사기 근접 공격을 사용하면 운에 따라 낮은 확률로 장착한 무기의 룬 공격 쿨다운 일부를 회복한다 어 이거 이거 하자 이거 이거 괜찮네요 이거 세트로 입으면 뭐가 되나? 세트가 좋은가 본데 이거 보니까 이거 세트로 제작을 하죠 그냥 세트 효과가 있네 잠깐만 이러면은 더 업그레이드를 한번 시킬까요? 하나씩 올리자 아빠가 약한 대신 오 이거는 지금 못하니까 주문 돈이 없어서 근데 이거 세트 보너스가 있네 이건 또 실명과 눈부심 저항력이 50 증가 체력이 75보다 높으면 근접 공격 데미지가 방어에 기반하여 증가 오 야 이거 좋다 돈을 그렇게 모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파밍을 했는데도 여기 와서 강화 올리면 빈털털이 거지가 되네 이거 좋다 이거 니플 헤임 안녕 그럴까요 판매를 해볼까 생각해보니까 악세사리 아이고 악세사리 한번 보자 아이씨 잘못 눌렀어 아 음파 화살이 주는 상태였고 이거 지금 아들 거잖아 어 문양 화살이 아 이거 그거구나 저기 플레이아 거 아 플레이아 건 지금 안 사도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사도 되겠다 왜냐하면 만화 짐승의 부속물이 넘쳐 흐른다 상태효과 증가 이거 하나 올리고 이거 만들고 음 음 음파 화살 문양 화살 상태 화살 효과가 강화 이거는 아들한테도 꽤 좋은 거기 때문에 음 문 화살로 처치한 적은 폭발하며 주위에 큰 데미지를 가 이것도 올리고 지금 착용하고 있을 건데 한번 이 뒤로는 짐승의 뼈네 뺐으니까 음 음 음 일단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일단 만들고 나서 이거를 강화하자 이렇게 강화하고 부활석은 내가 봤을 때 필요 없다 네 여태까지 계속 게임을 해봤는데 부활석은 필요가 없네요 별로 이렇게 필요가 없어 어 이거 다 팔아도 되는 거죠 5개나 있는데 이거 다 모을 수 있는 거야 이거 어차피 파는 거지 일단 이거 다 팔아보자 일단 이거 다 팔아보자 아 팔고 아 아빠 거 아 돈이야 돈이 안되고 갓바 갓바 잠깐만 갓바 얼마였지 5,000원 지금 올릴 수 있는 만원이나 필요해? 아 뭐야 써봤자 의미가 없네 의미가 없네요 내가 뭘 많이 빼고 뭘 빼놓고 왔어 아 많이 없네 역시 웬만한 건 다 찾아서 가져갔구만 그러면 이제 정비를 좀 할까요 아니 강공격을 어디서 찾냐 전체적으로 다 약공격밖에 없어가지고 아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데미지가 아 아니야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야 아무리 봐도 저 찌리리는 아닌 것 같아 이런게 크게 도움이 되나 모르겠네 이거 착용하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죠 시간도 좀 늦었고요 여길 벗어나는 시간을 다음에 가져보도록 하죠 그래도 오늘은 깔끔하게 끝맺음하고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